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과의사 아내로 한 40년 정도 사신 자제분도 의사분이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오늘 외과의사 결혼생활을 함께하는 아내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이분은 또 더한 것이 자제분도 한때 외과의사를 지망했으니까 외과의사의 아내로 30년에 40년 정도 살아왔습니다. 신혼 때는 당 계속된 당직으로 계절이 바뀔 때 옷을 밖으로 몇 달 만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득하게 입고 살다가 아들도 역시 외과를 선택해서 밤에 비몽사몽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움직였다고 합니다. 깨어나니 침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전국이 과정을 보냈는데 평생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전문의를 따고 1년 학교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성형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술로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이번 사태를 보고 외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술에 모자라면 전 세계 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책도 정책이지만 수많은 댓글들을 읽으면서 돌아갈 마음을 아들이 완전히 접었습니다. 앞으로 사태 겪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수술받기는 힘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어떻게 붕괴시켰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오랫동안 여러분 외과의사를 지켜본 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에 여러분들 진짜 체험담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무지막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집을 세게 뿌리는 겁니다. 나는 동갑내기로서 도무지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사람은 젊은 날에 비해가지고 나이를 먹게 되면 이해심이 많이 넓어지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는 아니겠지만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이익이 아니더라도 척은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잘 늘러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겁니다. 지금은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피부로 안 받은 왜 전공의들이 그만두고 나서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이 번아웃 될 정도까지 여러분들 가능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꾸려온 겁니다. 저는 80세입니다. 전북대학교 호흡기센터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얼마 전에 예약날 오래오래 대기하다가 주치의 앞에 앉으니 환자인 제가 오히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됐습니다. 지쳐서 그만두시면 어쩌나 내 마지막을 지켜주리라 믿는데 이 난리통에 더 이상 못 견디고 떠나시면 어쩌지? 도저히 이해불가인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일 염려되는 것은 제 담당 의사도 저러다 쓰러지시면 병원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을 물어뜯는 환자단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야 다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치료해 줄 의사가 남아있기는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1960년대 전화한 사람들은 학차같이 챙겨 먹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번 사태뿐만이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선거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 좋게 대통령까지 올라가셨지만 된통으로 걸려든 겁니다. 외과는 특히 손이 특별하고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성적 조화도 수순을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손기술도 있어야 되고 담력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외과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해야 되고 머리 회전도 빨라야 되고 그걸 여러분 다 곱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적은 겁니다. 사람 숫자가. 그래서 흉부외과인가 하는 데는 1년에 20명 정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이름 희소한 자원을 다 하기 싫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 여러분 죄를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직 24시간 수술을 대기하며 살아도 자부심으로 버텼던 외과 의사들도 민사 형사 처벌에는 못 빚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외과는 전멸입니다. 지금 의사에게 성도나 환자단체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의료소송 맡기 전에 의무적으로 1년간 병원 인턴 과정을 수료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송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고소고발이 얼마나 심합니까?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의사들을 괴롭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보지 않도록 머리에 훤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송사를 여러분들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의사들은 밥이겠죠, 밥. 뭐 훤합니다. 그냥 제가 직접 경험 아니 콩 박사님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작가를 했거든요. 작가를 했으니까 그냥 몇 가지 이런 사업만 보면 작가들은 작은 모티브를 가지고 소설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읽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필수의료가에서 민형사 여러분들 소송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진행되고 있는지 흔히 다 아는 겁니다. 그냥 뭐 경험아메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 맹장수술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휴진하지 말랜지 휴진한다고 고발하고 약이 부작용이 생겼다고 구속하고 기가 찹니다. 정부가 환자를 부추겨서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고소하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열심히 일만 하는 바보들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바보들이죠. 왜? 환자만 생각하지 않으면 의사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까? 개업이도 뛰어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제 조카가 서울서 전공의를 하다가 지금 구미 저의 집에 와 있고 집사람의 커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구체기준의 앞날은 이야기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공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양철 냄비 같은 국민성. 전공의 의대생들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인생은 너무 길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왜 아직 젊으니까 오늘 혹시 이 방송을 전공의나 의과대학생들이 들으시게 되면 아직 젊은 겁니다. 젊은 거니까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잘 현명하게 선택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을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의사분들도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긴장 속에 사는 걸 봤습니다. 남은 살리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외과의사 가족의 댓글에 100% 공감합니다. 제 가족도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연봉제 교수는 정원이 자기 월급과 관계도 없는데 왜 저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붕괴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체력이 바닥나서 암암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단위는 5년차 제 딸은 주당 40시간 근무하고 교수 8년차 아들이 주당 80에서 90시간 근무합니다. 교수 8년차 아들이 2, 300만 원 정도 돈을 더 받습니다. 전 국민이 배 아픈 것에 여러분 걸려들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의료현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실상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전하는 겁니다. 다른 저희는 없고 의사분들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근지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돈과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니까 내 눈에는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의사들이 여러분들 여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딱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재정난들이 급격히 악화가 될 것이고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이런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늦은 감이 들지만 그래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를 포함해서 전부를 여러분들 다 심의 대상과 연구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집부리면 그러면 그냥 당신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